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. 굿모닝. 오늘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 여행데이 되겠습니다. 프라이데이. 프라이드 치킨 땡기는 데이. 땡기는 데이. 여행가서 치킨 딱 땡기는 데이. 딱 좋죠. 오늘 여행이랑 관련이 있는데 오늘 사실 주제는요. 우리 시청자분의 제보, 의견을 받아서. 사연을 받았군요. 받아서 구성을 좀 해봤는데 제가 왜 여태껏 이걸 안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바로 지하철 관련되어 있습니다. 지하철? 네. 이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쓸 수도 있고 외국에서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환승 관련되어 있는 걸 말해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해외에 갔을 때 사실 영국 이름만 바꿔서. 그렇죠.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. 자 그러면 오늘 뭐 유용하다는 말씀이실 텐데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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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어떤 미션인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오케이. 자 미션. 공개. 공개. 오늘의 미션. 미션 1. 다음 열차를 타라고 하기. 미션 2. 그리고 나서 사당역에서 내리라고 하기. 오늘은 뭔가 멀리 안 나가더라도 지금 해외 관광객을 만났네. 어 만났네. 그래서 사당역 어디로 뭐 어디. 그렇죠. 뭔가 디렉션스를 주는. 일단 그동안에는 제가 늘 약간 외국 배경이었는데. 네네네. 일단 지금 홈그라운드에서 영어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뭐 이거 어렵겠어요. 자신감 있어요? 홈그라운드잖아. 홈그라운드인데. 아차하면 한국어 할 수 있으니까. 암코리안. 그렇죠. 제 실력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미션. 누려. 누려. 오늘은 한국에 놀러온 외국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. 제가 작년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만난 친구인데 잘 통해서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거든요. 아 오늘 만나면 어디를 데려가지?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어떤 외국 관광객이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더라고요. 아우 누구예요. 제가 여행 갔을 때 헤매던 생각도 나고 제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도움이 필요하면 못 참잖아요. 지나칠 수가 없었죠. 저기요. 헬로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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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. 외국인이다. 나 오늘 완전 신 봤다. 영어 할 수 있는 기분 했잖아. 나 Excuse me. 오 вы你有 mångadened problems? Can I ask you something? Ask me. I need to get to 강남 Station. Get. Get going to what? Get? What get? I need to get to 강남 Station. 강남역까지 개투하고 싶다. 개투? 개투? Yeah, me, 강남 스테이션. Oh my god! Okay, you. Me 만난 거 very very lucky. 다음, 다음 열차 타세요. Next train? Next train? You go go sing. Okay? Sing? Yeah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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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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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Next train? You go, go, go. Me go. And then some, oh, 사당에서 내려야 되는데. You, you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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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Train? On the next train. Go, go. 슉 가다가 사당 스테이션. 사당 스테이션? Oh, 사당, yeah. Run. Run. I have to run to 사당 스테이션 now. No, no. Okay, bye. Okay. 이해한 거 맞죠? 역시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봐야 돼. Run. 뭐가 어려워? 보셨죠? 뭘 봐요. 잘했어야지. 영어에 있어서 한국이나 어디나 상관없다는 걸. 몸으로. 어차피 안 되려면 안 된다. 근데 희한하게요. 네, 네. 한국 땅에서 영어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. 그렇죠. 주변에 영어를 딱 하려고 그랬을 때 사방에 외국인만 있으면 그냥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겠는데 마치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도 어, 맞아, 맞아. 저 사람 영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분석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실제로 사실은 다들 바빠서 제 갈 길을 가는데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는 게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안 해보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. 나는 실수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. 시도하고 있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안 하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럼요. 자신감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전체대화부터 만나볼까요? 오케이. 전체대화 주세요. Can I ask you something? I need to get to Gangnam station. Take the next train. Then get off at Sarang station. Is it again? The next train is consult.